예수님의 기도를 배움으로 기도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미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가득가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 이민 와서 살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른 돼서 미국아 살다 보니까요 영어는 항상 고민입니다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미국인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할 줄 알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엄마로부터 처음 그 언어를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국어 마더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언어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엄마래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가 엄마라는 그 단어를 한 번 말하기 전까지는 엄마라는 그 단어의 소리를 약 1만 번 이상을 듣는답니다 1만 번 정말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눈만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라 그러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심지어는 뭘 먹이면서까지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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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세어보면 1만 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연스러운 구강구조상의 특징으로 엄마 하면 우리는 기뻐뛰기 시작합니다 엄마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부모로부터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 배운 언어는 그 아이의 생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점점점점 배워감으로써 언어를 통하여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언어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라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도 꼭 그렇습니다 기도의 언어라는 것 역시 태어날 때부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태어날 때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것 역시 배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 생활하는 그 방식, 신앙적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고 익혀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타고나거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늘 하시듯이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요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전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는 그 기도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스타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고스란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심은 그 모든 일들 곧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목격하게 되며 마침내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내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께서 기록해 하시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바로 그 기도의 언어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그 기도를 함께 배워감으로써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 성숙한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나로 알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나로 알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든지 혹은 성경을 읽든지 그런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듣고 아 좋았어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한봉이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6장 33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주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를 마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뤘다 할 때 그 이것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모든 다락방 강화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 모든 말씀의 한 주 요약입니다 그걸 조금 불어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동시에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할 것이고 그것은 곧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그 비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님이 임해야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성령 세례받아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홀로 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홀로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전부 다 도망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은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야심이 이루어지는 그 가짜 평안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그 다락방 강화에 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이신 하나님인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는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그 기도가 멋지게 들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사실은 가증된 기도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자문 28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문 28장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것은요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토할 것 같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도는 가증된 것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기도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 욕망, 내 탐욕 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 탐욕을 구했는데 응답받은 것 그건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건 사실 죽기로부터는 응답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기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셨다면 일단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냥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려진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 무당 따라다니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언어를 배워 주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로 알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과연 내 삶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내 욕심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서 영어를 배워가며 표현하듯이 기도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성경의 전통 언어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할 때 그 하늘이 그냥 저기 구름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이런 표현은 10편 121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편은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성경 10편 아무데나 펴놓고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요 10편 121편을 봐도 바로 그 눈을 들어 보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답니다 이때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는 그냥 산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은 산들입니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든다는 건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산들 나를 도와줄 자가 과연 누굴까? 부자인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권력을 가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혹은 마음씨 좋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며 이 산 저 산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피해야 될까? 저 산으로 피해야 될까? 그렇게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도움은 오지 않습니다 잠깐 돕는 것 같지만 그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내 삶에 참된 도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귀한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바로 내가 그 도움을 원했던 그 산들 그 여러 가지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10편 121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린 졸고 우리는 잘 지나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야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밤의 달 낮의 해가 우리를 해야게도 못하고 상하게도 하지 못한데요 낮의 해 밤의 달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해로운 것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 가운데에도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해야게 할 만한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야지 못하게끔 지켜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입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면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산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은요 예를 들면 오병이었때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었로 오천명을 먹이실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신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환란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대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적으로 갖다 보면은요 마침내 이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의 언어를 배움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소명의 성취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명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명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 없는 소원 성취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거한 소명의 성취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 1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때 이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 그리고 그분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질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이상합니다 좀 낯설어요 물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마지막의 기도 속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이 영광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나 영광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들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태면 우리가 금메달을 받고 상을 받은 다음에 소감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상 받고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와 저 사람 부럽다 할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디와 이어지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십니다 그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낫고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는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길을 따라올 것을 권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내 마음이 괴롭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은 그 이른바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괴로우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이 너무나 괴로우셨던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못박히시고 또 채찍맞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괴로우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 이상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용어는 그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잠시지만 어떤 순간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순간이고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의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단절의 상태를 아들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못박힘, 채찍맞임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잠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와의 단절된 상태가 가장 큰 고통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27조가 2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제 뭐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운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그거와 맞물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사건 그것을 위하여 이때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요 28절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소명을 이루고자 하오니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7장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써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 영광이요 이 소명 성취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오소서 그래서 소명 성취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나의 도심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만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체험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엔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명의 성취를 바라며 아버지 나로 그러한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소명을 성취하는 영광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Father's Day라고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소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소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소명 아내로서의 소명 우리에게 그 모든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소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소명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리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또한 무슨 소명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소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역으로 소명을 받아서 섬기고 있고 직분을 받음으로 소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부르심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받은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소명의 성취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에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도움을 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성숙하고도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